안녕하세요. 신의한수 홍철기입니다.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체감경기랑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경기랑 실제랑 다른 건가요? 그런데 일자리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 최악의 고용 쇼크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총선 졌습니다. 저자들은 민주당 문재인이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통계가 나타나주는데 고용 상황, 일자리 상황이 최악이라면서요? 네, 나랏돈을 동원한 노인 일자리로 지탱하던 고용시장이 우한폐렴 충격에 무너졌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감소하고 일시 휴직자가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60% 선이 무너졌습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소비시장이 주저앉은 게 고용지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 감소한 2,660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10년 1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감소폭으로 따져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 24만 명이 감소한 이후 최대폭입니다. 취업자 수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수는 16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만 명, 무려 363.4%가 폭증했습니다. 83년 통계 작성 이후 일시휴직자 수와 증간폭 모두 최대치입니다. 이번 고용통계에서는 코로나 영향이 지위가 불안정한 근로자부터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만 명 줄어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일용근로자인 전년 동월 대비 1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6만 8천 명이,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만 9천 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은 10만 명이 줄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3월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 3천 명 줄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51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폭 늘어난 건 쉬었음 인구가 늘었기 때문인데, 3월 쉬었음 인구는 23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와 실업자는 모두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데,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을 계산할 때 모수에서 아예 빠지면서 실제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달 체감 실업률은 14.4%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쇼크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고용안전대책을 곧 발표하기로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관계부처 간의 긴밀히 협의에 준비해온 고용안전대책을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일시휴직자가 그대로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을 철회하고, 탈원전도 철회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임금을 올려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모두가 일을 해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이렇게 망가지면 정말 우울할 것 같은데 주변에도 일자리 많이 잃었나요? 제 나이대가 사실은 아르바이트 할 나이는 아니고요. 그 주변에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20대 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라든지 용돈을 벌기 위해서 편의점이나 아니면 각종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한 친구들이 좀 직격탄을 많이 맞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들의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또 중요하고 요즘에는 가처분 소득이 적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걱정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편히 쉬셔야 되고 여가 생활 잘 하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건 연세 많으신 분들이건 경제적으로 쪼달리는데 일자리까지 쭈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겠네요. 네, 좀 빨리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할 리가 없죠.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남에게 뺏어서, 부자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예, 현금을 살포하면 되니까요. 대기업, 부자. 그런데 그 부자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라서 이 사람들이 퍼센트를 나눕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적으로,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거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업자를 서로 적으로 만들고 어렵게 사업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대 간의 적을 만들고 이것이 민주당 정권이 생각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들 정권이 유지되는 거죠. 근데 잘 먹히나 봐요. 이번에도 총선에서 저들이 그런 식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밑바닥이 보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본산! 중국의 경제성장 미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고도성장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만 바라보면서 경제 때문에 중국만 바라보던 정권 중국의 위기에는 어떻게 얘기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는 중국 걱정할 거 없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통계 붕괴하는 거에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그날까지 신의 한 수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의 한 수 많이 봐주시면서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이 구전녹용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하루에 한 개 지금 두 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두 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오리지나는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9고요. 30포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구전녹용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만 3,4천 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됩니다. 이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이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이게 큰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이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이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었어요. 오리지날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포함하는데 이게 복세편살인데요. 이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퍼 이게 4만 4천 원짜리인데 이걸 열퍼에 4만 4천 원짜리 이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 원인데 이걸 22만 원에 이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리지날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존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존녹용 오리지날이 저희 시내 한수 단독 특가 22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녹용 오리지날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만 4천 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 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시내 한수를 통해서만 시내 한수 단독 22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존녹용 오리지날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존녹용 오리지날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존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녹용 오리지날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존녹용 오리지날이 보조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신의 한수만 이렇게 복세 편사를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이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